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도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오늘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선생님한테 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좀 앞자리에 앉아야겠다. 아 오늘은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정말 너무 설레는데? 아 좀 너무 아픈 좀 부담스러운가? 살짝만 뒤로 갈까? 안녕! 어 안녕! 좀 어색하네 그러게 이름이 뭐야? 나 성민이 아 안녕 성민아 나는 순영이야 순영이구나 오케이 너 그러니까 앉으면 돼 아 그래?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오는 거였구나 넌 어디 학교에 있다 왔니? 아 나는 원래 예고에 있다가 아 아 좀 예술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 아 그렇게 왔어 쌤 아직 안 왔지 어 쌤 아직 안 왔지 저 친구야 아직 시간 넉넉한데? 아 나 일찍 왔구나 어 되게 일찍 왔어 넌 이름이 뭐니? 아 쟤는 부승관인가보다 부석진이네? 아하하하 아하하하 어 어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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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름이 뭐니? 나 이찬이라고 너 외자구나 어 나 외자야 야 신기하다 혹시 찬이 빛날찬 맞아? 어 맞아 맞아 어색하지? 그래도 처음 봐서 좀 어색해 그래 아직 우리 친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성민아 순영아 아 성민아 우리 위이라고 불러도 되겠니? 아 영이라고 했지 되겠니? 영아 아 이름이 권순영? 어 그거 순영이야 반듯한 학생이 눈썹 스크래치라고 날리네 아이고 어디서 배우면 버르장머리야 원래 저거 알죠 Y셔츠 안녕하십니까 아 야 원래 성격 나올 뻔 했다 상상을 했다 왜 문을 너무 세게 오니까 아이 되게 약하더라고 근데 왜 셔츠 아니냐? 내꺼야 뭐하는 거야 아니 묶자 아니 호리카로 뜯어 왜 안 그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안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일단 너 앉고 싶으면 자리에 앉아 여기가 뭔가 중심지 같고 여기로 앉겠어 나도 사실 맨 앞이 좀 부담스러워서 좀 뒤쪽으로 왔어 그리고 사실 키 큰 친구들이 뒤에 앉거든 얼른 앞으로 가 아 찬아 너 자리 저기인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야 반갑다 어 이름이 뭐야? 난 조슈아 아 조슈아? 어 이름은 홍지수인데 조슈아야? 아이 내 예명 너 꿈 래퍼라며 아 진짜 MC 조슈아야 야 그러면 래퍼만 보여주면 안 되냐? 요 이거 뭐야 아 힙합 찌스쳐야 이거 아 힙합 찌스쳐야 이거 어 너 인싸지? 아니 아니야 나 되게 내 생각 안 써 야 진짜 이걸 어쩔 TV? 야 랩 박박 잘해. 박박 잘해. 아 진짜 오늘 완전 퀸다. 아 어쩔 TV. 어 야 바꿨다. 어 어 야 이름이 뭐니?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야 말 놔. 아 서서히 말 놓겠습니다. 친구한테도 말을 잘 못 놓는구나. 오! 디카프리우다. 야 안녕. 살짝 설정 온 거야. 디카프리우 언제적이야. 나도 하고 아 이게 몇 년 전건데 아직까지도. 이름이 뭐야? 최한솔리 형. 한솔리. 어 어 야 안녕.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노잼의 의미가. 안녕 너 이름이 뭐야? 나 원우야. 야 되게 부드럽다. 뭐야 나 성시경 씨인 줄 알았어. 알자요. 잠깐만. 야 천연인데 뭘 웃어. 야 야 야 너 여기 아니야 다른 반이야. 이름이 뭐냐고. 안녕. 근데 진짜 이름이 아니었냐? 민규라고 해. 민규라고 해. 너도 약간 좀 모델 같다. 키 크고 멋있다. 고마워. 천상에 머리 닿았어 아까. 농구 혹시 농구 좋아해? 아니 난 배구 선수 하려고. 배구? 쉬운 거 같냐? 알아서 할게 그건. 야 근데 민규 잘생겼다 되게. 고마워. 진짜 멋있다. 제 두두야. 아픈 스패러스 트랜스. 아픈 스패러스 트랜스. 아침에 머릴 더 어둠 곳이. 아 너무 빛나. 나 혀에도 일 사랑이. 야 얘들아 요즘에 애들 그런 노래를 몰라. 뭐? 요즘 모르겠다. 요즘은 뭐야? 안녕 너 이름이 뭐니? 내 이름은 윤장한이라고. 야 너는 몇 년을 찍는데 카메라 이렇게 등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앉아도 괜찮은데 그나저나 얘들아 1년 동안 잘 부탁한다 그래 우리 이제 같은 반 학년이 됐으니까 잠깐만 근데 자리는 이게 확정이야? 뭐 선생님이 왔으면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왜 선생님이 안 오냐? 그니까 잠깐 나 망 좀 볼게 숨어 있던 것처럼 안 와 아직 없어 없어 얘들아 나 화살을 칠만 후딱딱딱딱 야 쌤 오시게 전에 갔다 와야지 화장실부터 다녀올게 고맙다 와 고맙다 와 화장실 저쪽인데? 아 좀 말이 급한가 봐 아 근데 지훈이는 첫날부터 마이를 안 입었네 조끼랑 아 불편해서 이 학교가 좀 자유리야 아 자유리야 여기? 야 자유리겠지 니 머리를 봐봐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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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선생님 오신다 보다 선생님 목걸음을 틀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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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일로 와 야 반가 뭐야 야 저 소야 뭐야 반갑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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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번에 너희들의 담임을 맡게 될 이승응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이름을 한번 불러봐야겠지? 네 네 근데 찬이가 지금 화장실 같은데 안 오고 있는데 어떡하죠? 걔는 내비둬 내비둬요? 알아서 올 거야 1번 최승철 예 대답 크게 해 네 네 2번 윤정한 네 3번 홍지수 네 4번 왠전허이 교환학생이에요 교환학생 아 뭐 그럴 수 있지 5번 권순영 네 전원우 네 이지훈 네 서명호 얘도 교환학생이에요 근데 보통 이거 처음 보면 다 세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나? 맞아요 교환학생이고 몰라 몰라 선생님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난 다 상관없어 그냥 그래라니 하는 거야 이성민 네 네 선생님 부승관 네 최한솔 예 2차는 화장실 갔다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초면이니까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실 텐데 내 수업은 좀 달라 보통 수업 50분에 쉬는 시간 10분이지 나는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자 수업은 10분 못 알아 아 근데 너무 똑같아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교환학생은 50분 교환학생이 제일 안 좋으신 분 안 좋은 선생님 안 좋은 선생님 다시 한 번 말할게 네 내 이름은 이순웅이야 선생님 미술 선생님은 아니시구나 선생님 어떤 과목 맡고 계세요? 나는 뭐 다양한 거 하고 있어 뭐 역사 쪽도 하고 있고 그냥 깔짝깔짝 됐는데 아무튼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오늘은 와 좋다 쌤 너무 좋으시다 자 그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다른 거부 많이 안 할 거야 우리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아 좋습니다 쌤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우리 1번 저기 누구야 최승철 예 예 자기소개를 제대로 한 번 해줘 아 긴장돼 응 뭐 해 안 하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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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최승철이라고 하고 난 대구에서 왔어 어 중학교는 대구에서 다녔고 어 이제 여기로 전화 오게 됐는데 전화가 온 이유가 뭐야? 가수의 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났으면 좋겠어. 축하해 드레자. 2번 윤정한? 네. 너 나와서 해봐. 안녕 얘들아. 나는 윤정한이라고 해. 반갑다. 어 나는 에브라토에서 이제 에브라토가 뭐야? 에브라토가 내가 전에 살던 나라. 어 나 들어봤어 들어봤어. 나는 10년 꿇었어. 어? 야 이거 몇 년 꿇었다는 표현도 좀 오랜만에 들었지? 잠깐. 진짜 아잖아. 그러면 너 지금 몇 살이니? 난 지금 이제 27살이야. 형이라고 불러? 아니면 친구해? 아 그냥 친구하자. 그래. 우리 같은 학년이니까. 오히려 좋아. 잘 지내자 얘들아. 그래. 그래 그래. 캐릭터 나와. 야 야 야 아까 걔 안. 래퍼가 꿈이라고 했잖아. aka 조슈아. 래퍼가 꿈이었던 애잖아. 아니 형 난 조슈아라고 하고 아 홍지수야. 근데 아까 aka 조슈아고. 래퍼가 꿈이면 너가 쇼미더머니 나가서 할 벌스가 있어 혹시? 그건 나중에 보여줄게. 에이 보여줘. 에이 보여줘. 에이 보여줘. 에이 보여줘. 여우. 앉아있지 말고 춤춰. 야 아니 저럴 때부터 발성이 딱. 너무 좋다 발성이. 야 훌이 되게 꽂힌다. 야 앉아있지 말고 춤추게 생겼는데? 야 춤 잘 춘다 너. 여러분. 권순영. 네. 얘들 안녕. 안녕. 나는 권순영이라고 해. 반갑다 야. 안녕. 아 끝이야? 내성적이구나. 안녕 얘들아. 안녕. 나는 오누라고 해. 1년 동안 잘 부탁한다. 아 그래, 오누야. 와. 이재훈. 제 운동부를 해. 아 그래서 교복을 제대로 안 해겼나? 이거 교복 제대로... 잘 어울려. 모든 걸 소름해 주시네요. 안녕, 난 이재훈이야. 하림예고에 다니다가 여기로 전화고 오게 됐어. 왜 전화 갔어? 마석고등학교에서 한번 다녀보고 싶었어. 마석고가 끌리는 이유. 다섯 가지. 오자톡으로. 이만 가볼게. 서명어도 규환 학생이니까 이성민. 네, 선생님. 제일 시끄럽다네요. 안녕, 얘들아. 안녕, 민아. 나는 이 학교에서도 반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안타깝다. 조화로운 반을 만들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게. 아 그래. 열심히 해보자. 김민규. 반장은 내 거야. 김민규. 나는 민규라고 해. 김민규. 얘들아. 김민규. 더블에이라고. 김민규. 얘들아 더블에이. 너 햄버거 쏠 거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알았지? 네가 반장해라. 나는 몬스터 워퍼, 넌 들어가고. 몬스터 워퍼. 그리고 승관. 근데 쟤는 처음부터 너무 예민한 거 같아. 다 시비 걸고 다니고. 야, 쟤 배드민턴 부 아니야? 배드민턴. 영재 배드민턴이잖아. 근데 저번에 보니까 그렇게 잘 치는 거야. 아, 배드민턴 좋아하는 애? 아, 그래? 아무튼 나는 부승관이야. 희도로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이 되도록 할게요. 와, 좋다 좋다. 잘 부탁해. 잘 부탁한다. 최한솔. 네. 오, 야, 야, 야. 오, 포스 있다, 얘. 안녕. 아, 안녕, 안녕. 난 최한솔이라고 해. 어, 난 축구부야. 오, 축구부였어? 너네 그 이강인 선수 알지? 어, 알지, 알지. 나랑 같이 축구했었어. 야, 그럼 너 드리블, 드리볼 잘해, 드리볼? 미안해, 드리볼은 뭐야?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이라 해? 너도 축구 진짜 못하는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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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여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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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마르세유? 마르세유 턴? 사포가 아니에요, 사포? 사포? 어, 사포. 사포. 우와. 우와. 대박이다, 사포. 뭐야. 이렇게 되면 이제 한솔이까지 다 했는데, 2차. 찬이가 없어요, 지금. 2차 어디 갔어? 선생님 한번 찾으러 갔다 오세요. 병이 형 가만히 있어. 자유라스 빼. 떠들지 말고. 네, 발수. 개울러 바빠 보인다. 어, 왔다, 이찬이. 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디 갔다 왔어? 쌤이 너 찾으러 갔어, 지금. 나 찾았어? 일로, 일로, 일로. 자기소개 한번 해, 그냥. 아, 자기소개 해야 돼? 나는 이찬이라고 하고, 익산에서 왔어. 야, 근데 여기까지 왜 왔어? 내 꿈을 펼치고 싶어서. 너의 꿈이 뭔데? 내 꿈은 멋진, 아주 멋진! 조사가 되는 꿈이야. 앞보다 잘 친해져 보자. 어, 반가워. 너의 꿈을 이루길 바랄게. 아, 근데 쌤 안 오는데 우리 뭐 해야 되지? 쌤은 또 왜 안 오시는 거야? 야, 차가. 네가 쌤을 찾으러 갔다 와. 어, 어? 총을 냈던 거야. 휴신 한 총 아니야, 이제는 들어오시겠지. 자, 집에 가보겠습니다. 아, 좀 뭐랄까. 기빨려요, 벌써부터. 얘네들이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학교 분위기가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게 저랑 좀 많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반장으로서 되게 애들 분위기도 좋고 좋은 밤이 될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은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니까 저 화장실 화장실에 있는데 불러주셨는데 아무튼 좋아요. 쌍봉한 친구가 있어요? 어, 저는 그 래퍼 친구 어, 이름이 홍지수. 지수랑 짝꿍하고 싶어요. 옆에서 재밌는 랩을 해줄 것 같아요. 쉬워? 네, 멋있어. 영어 잘해가지고 멋있어. 좀 알려달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정하니. 쌍봉하고 싶은 친구는 있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승관이요. 저는 부승관 친구가 좀 처음 보는, 새학기구 처음 보는 날인데 너무 예민해서 왜 저렇게까지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부승관. 왠지 모르게 뭔가 많이 다쳤던 것 같아요. 펜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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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펜 비트. 펜 비트anı. 펜 비트. 펜ms. 펜치. 내가 옆으로 하나씩 넘겨 승관이 나도 사줘 야 나 근데 이 통은 또 처음 보네 오 너네 뭐 나왔어? 아 나 승관이가 아까 깨서 깨졌잖아 근데 잘 깨지지 않았어? 근데 잘 깨졌다 잘 깨졌다 시작부터 너무 잘 깨졌다 우와 우와 큰일 났다 야 대박이다 우산이다 뭐 나왔어 너 우산 우지 형 우산이야 우산이다 잘 가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승관이도 우산이네 나도 우산 이거 조금 해보다가 실패하면 우리 그냥 책상 탁구나 하자 그래 그럴까? 탁구나 할까? 그래 그거 알지 책상 몇 개 부실 거야? 우리 제주도에서는 원래 네 개 네 개? 우리는 두 개로 했거든 그냥 딱 조그맣게 너무 좁다 어 근데 네 개로 할까? 네 네 개로 하자 가자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세븐틴 배 책상 탁구 가겠습니다 레디 고 혹시 스킬 써도 되나요? 킬 써도 되나요 스킬? 아 서브 이거 서브 게임인가요? 아 서브 게임 오케이 오케이 서브 게임 2대1 2대1 아 1대0 5점 대기 가겠습니다 5점 대기 민규가 조금 더 뭔가 무색한 것 같은 아 1대1 1대1 안 빠진다 지훈아 이제 오 나이스 서브 날카로운 서브 2대1 들어와 오 오 오 아 몇 점 내기죠 이거? 5점 내기죠 아 사디 아 그럼 민규 서브로 가볼게요 민규 서브 아 오 오 오 오 아 4대2 4대2 2 어? 어? 여기서! 근데 서브가 서브 잡아요 서브 잡아요 4대3으로 해줄게요 그래 해보세요 이거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 어? 이거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 아! 4대4 됐어요! 듀스 듀스 지훈아 난 널 응원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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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대4 아! 끝난 거 아니야? 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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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엣 오 나 정환이 형이랑 정환 서브 잠깐만 또 정환이 형 장난한다 또 어? 우어 어때요? 오 달고나 달고나 1대1 1번 오 나이스 완성 잘해? 써봐 오 나이스 나이스 3대1 3대1 정환이 당황했는데? 야 같이 야 같이 몸이 들려 나이스 3대3 3대3 4대3 호시 순영아 집중해 집중 우와 우와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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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4 순영이 잘한다 아 5대4 엣지 와 잘했어 잘했어 좋은 승부였다 야 멋있다 멋있다 한솔이 대 승철이야 서브게임 오케이 생각보다 이야 오 1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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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뭐야 이거 넘는 거야 서브미스 서브미스 네트는 서브미스 나이스 나이스 다이 다이 한솔이 잘한다 1렴 오우 나이스 오우 우승아 너 최승철 탈락 나 은공부라니까 아 아 와 잘치네 가겠습니다 이거 쓰는 거 어때? 더블링? 오케이 난 더블링으로 가겠어 2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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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줄래? 야 더블링으로 가겠어 오 2렴 제가 보다 노케티네 2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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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렴 야 원우야 너 진짜 원우 틀만네 진짜 못하네 하하하하 김방진 오 엣지 오 엣지 오 엣지 와 3일 3일 자 여기서 엣지란 모서리에 맞고 살짝 비껴 우워 자 2일 스스로 엣지하네 자 여기서 엣지란 모서리에 맞고 살짝 비껴 우워 스스로 엣지하네 스스로 엣지하네 스스로 엣지하네 사이 조금 1점 남은 상황 와 자 2 4 3 4 3 아 스카이 서버 해보고 싶은데 해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승민이 있어요 형아 나 너 기대하고 있어 너 부딪팀잖아 승관이 승관이 찬이랑이다 부전승 아닌가? 아 그럼 찬이가 부전승인가? 그래 찬이 부전승해 찬이 부전승해 고마워 디스야 헌쭐내줘 쟤 자꾸 구기종목 잘하는 척하니까 맞아 그래 야 짓밟아줘 아주 코를 뭉개줘 철아 내 만들었는데 체를 우와 오 우와 체를 만들었어 아이템 있다고? 진짜 저 형도 약간 좀 이렇게 미쳤어 약간 자기 능력이긴 해 맞아 맞아 ucci아 내가 만들었는데 체를 오ilities 와 아니 체를 만들었어 야 아이템 있다고? 진짜 저 형도 약간 좀 이렇게 미쳤어 약간 icher 자동승 몇 점으로 가는 거예요 0점 erhö 악 와 나 진짜 떠uit 변ус승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와 승관아 제발 이겨줘. 한 대 남갈지는데. 아! 1대 형! 기질 중. 아까 구질 중이었어. 아까 세 번 했잖아. 또 이렇게 못한 애들이 포기가 아니라고. 아니 근데 승관아. 승관아 잘 못한다. 1대 형! 야 분말해봐. 잘한다며. 해줄게. 나이스! 아! 2대 형! 2대 형! 아니 거기 이렇게 못한 애들이 패밀를 준다니까? 아니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야 진짜 드럽게 못한다 드럽게 못해. 승관이 갈게요 승관이. 너무 못한다 진짜. 3대 형! 3대 형! 너무 못한다. 3대 형! 선수 바꿔주세요. 갈게요. 나이스! 오케이 3대 1. 나 뭐 잘못했니? 나 뭐 잘못했니? 어 이거 모션 이거.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이런 거 방해만 해요. 이런 거 방해만 해요. 아니! 진짜 얘네. 적군. 다 공원하는 사람. 다 공원하는 사람. 3대 2. 가자 가자. 오 나이스!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나이스! 랠리 대박. 야 시완아 잘한다. 대박이다. 너무 잘한다. 승관이 아직 남았어. 수완 탁구 잘하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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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 끝났어 끝났어! 조시야 만날 수도 있어. 봐봐 승관이가 좋아해. 나 고잉에서만 못 한다고 구기정모 두 번째 경기 지훈 정안 다 됐습니다 1대0 써볼게요 써볼게요 아 써볼게요 1대0 운정은 떨어졌어 나이스 나이스 다시 돌아오게 한 거야 집중해야 돼 이거 서브가 아니냐? 이럴 때 할 거면은 어 싸움 미스 3 대 0 좋아 끝내줘 지훈아 3 대 1 제대로 3 대 2 3 대 3 간다 좋 누가 종아는 너도 공신술조 스킬 열었잖아 야 이거 어떻게 하느라 아니야 주 pytor 한 번만 가능 아 한 번만 가능해 알겠어 그럼 다른 스키이 가능한거야? 어 뭐 다른 스키이 가능할게 말 말해주시고 곧 우왑 지금 가기 누군가 자 다음 선수 한솔 성민 어 한솔 성민 야 이제 이 셀 сами파이널부터는 아예 그냥 약간 스킬파로 가려있어 아 그렇게 가야 장르 없어져 서브게임 서브게임 오케이 1-1장 어? 어? 오게크 오게크 뭐야? 왜이래? 내가 낚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1대0 네 형 1대1 레스터브인가? 어 레츠고 레츠고 아 한쪽 같다 그다음에 진짜 그렇다고 비다가 스킬을 쓰면 실족 아니야? 몇이라고 지금? 2대1 나야? 에 으 독이형아 숱에 이름을 정해 줘 오케이 블레스드 버스트야 블랙버스트? 아 설마 그걸 쓴단 말이야 벌써 여기서? 아직 졸경 쓴 것 안 하단 말이야 아니 하지만 여기서 써야지 알 수 있어 그래 블레스드 버스트! 툴 Não 독수리 툴에 라니 플래스트! 또라인가요? 버스트! 쿨탑이 길어. 아 근데 이 스킬의, 이 스킬의 그거야. 미스가 돼도 넘어간다. 뒤에서 보니까 볼 거 없다. 야 너도 스킬 한 번 써봐. 너도 아마 최고의 기술이 덤비잖아. 이성맨은 이기지 못할 거야. 내 스킬 이름은 아이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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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아이언맨에 그냥 점수를 얻을 수 있어. 나 갑자기 한타워. 이걸 보고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내 스스로 한타워. 그래서 몇 대 몇이야. 1, 4, 3. 내가 사지. 라스트! 성민이 승! 굿게잉 굿게잉. 근데 진짜 신기하게 뭔지 알아? 진짜 이쪽에 있는 사람만 이겨. 어? 아무도 저쪽에서 이는 사람 없어. 내가 한 번 여기로 가볼까? 내가. 야. 다음 홍지수. 너 뭐 공장 왔어? 빨리 해. 아 잠시만 잠시만. 우와. 잠깐만. 양면으로 바꿨어. 백핸드에도. 백핸드도 했어. 백핸드에도. 백핸드. 잘 가. 잘 가. 야. 잘 가. 잘 가. 야 돌봐. 도발까지. 잘 가. 미쳤어. 야 도발까지 하네. 아 1대 0. 아 1대 0. 아 1대 0. 왜 1대 0이야? 아 시작해 지금. 굿바이. 어 2대 0. 굿바이. 어 2대 0. 아니 시작. 시작. 아니 시작을. 아니 시작을 해야지. 시작을. 시작. 4대 0. 4대 0. 아니 2시간에 4대부터 지금. 잠깐만. 간격한 수고. 이제부터 시작. 아 뭐지. 에이. 아니 난 뭐 해보지도 못해.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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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우야. 넌 또 나름 만들긴 했구나. 아니 손잡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야 또. 1대 0. 1대 0. 내가 졌나? 아 2식을 모르는군요. 갈게요. 아니. 아 왜. 맞아 맞아. 야 여기가. 더블 스윙 더블 스윙. 더블 스윙. 아 이게 누 인정. 더블 A로 한 거라서 더블 스윙 인정. 더블 A에서. 더블 A에서 인정. 더블 A에서 인정. 더블 A.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잠깐만. 3대 1. 3대 1. 사람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 3대 1. 알겠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인데. 이건 페어 플레이가 안 되어 있는 거야. 아 4대 0 아웃. 이건 페어 플레이가 안 되어 있는 거야. 아 4대 0. 4대 0. 아 역시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지. 잘 가. 굿바이. 왜 때묻이야? 4대 0. 4대 0. 지금까지 4대 0까지 끌어. 지금까지 4대 0까지 끌어. 어 나 여기 안 닿았어? 서브미스 서브미스. 다시 다시. 서브미스였어. 네트에 안 걸렸어. 너 졌다고. 읽으라고. 잘 갈게. 야 간력한 우승은다. 야 홍준수 만나기 너무 무섭다. 아 잘 가 저거 하면 AA 두 번까지 가능하구나. 아 그렇지. 이게 AA이기 때문에 두 번 튕기는 게 가능하구나. 그렇지. 그게 진짜 킹받아. 진짜 AA라서 두 번 승리시니 정말 킹받아. 서브게임 갈게요. 서브게임. 네 서브게임. 이건 뭐야. 매트 맞기. 아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흥미진진하냐. 그러니까 이거 재밌다 이거. 이게 스킬을 써도 그래. 어떤 스킬이야. 어떤 스킬이야. 어떤 스킬이야. 어떤 스킬이야. 어떤 스킬이야. 뭐야. 이래요. 이래요. 상대방을 혼란시키고 있어. 단지 서브만으로. 단지 서브만으로. 단지 서브만으로. 어 아니. 그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너무 잘 봐. 저 공에 모든 것 같아. 이것은 바로 더블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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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있어. 스킬 하나를 더 쓰겠군. 3대 1이지. 더블 스마싱. 2대 1. 아니 스킬 쓸 시간을 줘봐. 스킬 쓸 시간을 줘봐. 스킬 쓸 시간을 줘봐. 결승할 때 때렸어. 매치 포인트. 결승할 시간 안 주네. 2대 1. 2대 1. 2대 1. 2대 1. 됐어 보였지. 됐어 보였지. 됐어? 네. 같이 각색의 스킬로. 막아내지 못했다. 결승이 나와.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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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진짜. 결승전. 진짜. 진짜네. 진짜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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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하지 말고. 한 번 돌려. 뭐야. 결승전이니까 7점 나기 할래? 여기서 좀 너무. 선 게임이니까. 더 특별한. 순발력은 솔직히 정한이가 더 좋아. 1대 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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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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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미터를 튕겨 닿으는데 괜찮은 건가요? эт. 안되면. 카메라 맞아서. 아. 넓어라. ок 이쁘게וץ. 조시아 선배님. 오! 넓어라. 야. 아. 아. 이거는 좀. 이건 좀 억지였어. 아 이거 한 번 쓸 수 있는 스타일이죠. 진짜 너무 웃기다. 아 잠깐만. 몇 대 몇이지? 3대 1이지. 슈아 서브야. 2대 2. 너 이제 탁구야, 탁구야. 영화야, 영화야. 얘가 서브야, 얘 슈아 서브야. 잠깐만, 근데 지금 몇 대 몇이지? 너무 사기를 쳤어. 아니 뭐야. 우리가 경기를 모르겠어. 아니 몇 대 몇이고. 이거 서브고 이거를. 일단 3대 3으로 그냥 시작할까? 안 돼, 안 돼. 4대 3 아니야? 4대 3, 4대 3. 그치, 4대 3이지. 4대 3이에요? 7점 내기야, 7점 내기. 갑자기 이렇게 해서 아이언맨. 아이언맨. 동점 4대 4. 와, 학생이다. 슈아 서브야, 슈아 서브야. 슈아 서브야. 하나만 더. 아이, 저 녀석. 온몸에 공이 있어. 모든 게 다 공이야. 어디서 나올지 몰라. 여기서 새로운 창작을 해야 돼. 세계 최고의 대장작이가 만든 잘가채. 오! 잘가? 아이언맨. 웃어, 웃어, 웃어. 아니 이것은 스킬 대사부? 이 스킬은 스킬 대사부. 상대방한테 계속 같은 현상이 보이게 되지. 공방 포기! 공방 포기 스킬! 2점, 2점. 2점 실점. 왜, 왜, 왜 2점이야? 형 아까 이거 못 받았고 공방 포기했는데. 그걸 보면 바꾼 거야. 이걸로. 그러니까 2점인 거지, 스킬인 거지. 야, 너희들 알아서 해. 야, 그럼 우리 좀 가자. 그래서 몇 대 몇이야? 알아서 해, 몰라. 5 대 4, 5 대 4. 아, 내가 5. 아, 오케이. 조슈아 1점에서 스킬? 어? 아니, 저거 승? 아이스 에이치? 아, 설마. 아이스 에이치 쓴다고 여기서? 아이스 에이치! 아이스 에이치! 아이스 에이치! 공방 포기 스킬! 아, 반드시 1점씩. 6점씩이면 6 대 5. 마지막 스킬! 최고의 스킬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좋겠어. 더운 타임하택? 타임하택? 저 스케일 쓴다고? 총 소리가 들려. 역시 결승! 시간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저 타임하택 스케일! 오오오오. 어, 맞았어! 아아아아! 어, 맞았어! 역시 결승!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징거죠. 공책 탑수 게임! 홍진수 우승!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나 둘 셋!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야 근데 우리 쉬는 시간이 엄청 길다 그러니까 우리 반의 탁구짱은 지수였어 진짜 야 예상 못한 사람이라서 딱 끝났네? 10분이었나 봐 수업 시간이다 이거 빨리 제대로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지수와 짝꿍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확실히 지수가 홍지수? 지수가 지수가 아 조슈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슈아 마지막 라이벌이었던 지수로 저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정한이랑 같은 팀이 되고 싶다는 이유가 저랑 같은 급인 것 같아요 결승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이 얼마 없는데 제가 사람을 잘 받는 거예요 하기 싫은 친구는 승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킬을 쓸 때마다 텀딱지 않은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승관이요? 승관이요 공정복을 너무 못하는데 계속 잘한다고 얘기해서 제가 예산 탈락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릴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지금부터 하면 돼 그냥 이거 쉬는 시간에 하는 거야 달고나를 그래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나 끝났어 뭐야 진짜 잘한다 뭐야 쟤는 뭐 맨날 저것만 하면 잘해? 정한아 나 이렇게 됐어 넌 진짜 끝났구나 나 진짜 끝났어 나도 끝났다 나도 끝났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